형제가 저희는 그래도 많은데 랜씨는 없으니까 마음이 아플 텐데 저는 그래도 형제보다도 랜씨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건 저는 아빠하고 얘기하고 싶고 마음이 힘들고 울적할 때 아버지한테 가서 거기 아버지 지금 요에 가서 이야기하고 같이 뭐 좋아하시던 정종 따라 나서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그러고 돌아오면 굉장히 위안이 많이 돼요. 그러니까 랜씨도 엄마랑 아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좋을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아무도 몰랐던 랜씨의 이야기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 한정말 하죠? 네 그래서 지금 강 팀장은 누굽니까? 네 감사합니다.